SBS MTV와 일본 TBS 채널 MTV 아시아, MTV 러시아, MTV 히치프랑스와 함께하는 더쇼 10월 넷째 주 더쇼 초이스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투표 결과 공개해주세요 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 동영상과 방송 점수, 퇴인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 여기에 생방송 중 집계된 실시간 앱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엔하이픈 축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